따로 준비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? 노원구 정봉주 지역구에 김용민 교수가 대신 출마할 의사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여기 대해서 분명한 대상이 필요하죠 따로 없으신가요? 그러면? 아니 나와야지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렇고 그저께 지역위원장 선임을 하는데 그것은 정봉주 위원장 그대로 해서 고처럼 민주당의 의리 있는 그런 모습을 최강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여기 대해서는 꼼수로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당분이죠 당분이죠 감사합니다.